대한민국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그게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김민표 국회의장, 오선 의원인가 그럴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줄곧 국회의장에 취임하고 나서 개헌의 목을 지금 메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인물 같으면 애국심에서 저렇게 개헌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금수환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데 총대를 맺고 또 이번에 박진모 외무부 장관 그런 사퇴안을 추진하는 데 거의 총대를 메다시피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왜 저 양반이 뜬금없이 개헌에 그렇게 목을 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김진표가 개헌 안에 목을 메는 이유는 무언가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할 때는 남기 때문이겠죠. 자기 안께 이익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속한 정파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개헌안과 같은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열의를 가질 것이다. 뭐 일부 사람들은 애국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애국심이란 것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애국심을 갖고 뭔가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몇 시나 되겠습니까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김진표 4년 중임제에 개헌안 올해 말까지 한 개에서 두 개로 압축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개헌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담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마 국회 방송에 나가서 한 인터뷰에서 이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다 계산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헌절 경축사와 8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회장단 만찬 해동에 이어서 개헌 추진을 재차 제안한 것이다. 절대 저는 순수하게 안 보는 거죠.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사용했을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떼고 나면 본인들이 실수로 정권을 넘겼다고 보겠죠. 지금 김진표 씨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수뇌부에 속하죠. 핵심 멤버에 속합니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흔히 알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낙선되었는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전모를 흔히 아는 사람 가운데 속하는 분이 김진표 국회의장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국회의장이 목숨 걸고 4년 중임제인 개헌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잠시 맡겨놓은 정권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 것이 될 것이고 그럼 새새 손손 해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게 매번 4년 5년마다 뭐죠 선거 치른다고 고심할 게 아니고 그냥 두 번 하면 한 8년마다 한 번만 고민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김진표 씨 정부 때문에. 국회의 방송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특별 대담에서 개헌 문제를 보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뒤에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려고 하겠다. 4년 중임제. 윤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 성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짝짝꿍이 맞으면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도 되면 흔히 다 알 겁니다. 본인 선거가 또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도 알겠죠. 지역구 관리가 5선 의원 정도 되었으니까 단단했겠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김진표 5선 의원이 수원시무, 수원시 권선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2%입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표가 이동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크기가 나온 거죠. 차익값이. 좌우대칭에다가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수가 정확하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한테 이동한 거죠. 정의당의 이병진 후보도 한 군데 빼고 모든 구태수는 뭡니까? 차익값이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선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정상선거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와 정의당의 이병진 후보로부터 투표소별로 혹은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꿀꺼덕 삼키는 그런 선거를 했다는 이야기죠. 제야 전문가가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왼쪽 자료가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서도 사전후보별 득표수 가운데서도 김민주당 후보하고 박재순 통합당 후보표만 뽑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득표율을 구해봤습니다. 최류 1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후보 당일 득표율 46% 사전 득표율 56%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시 퍼센트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저는 미친 선거결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한 10% 정도 밀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당일 득표율 47% 사전득표율 38%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표를 빼앗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류 2동 김진표 후보 당일 득표율 46% 사전득표율 55%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거죠. 표를 숱여 넣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당일 득표율 46% 사전득표율 38% 마이너스 7%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투표수 레벨로 동 레벨로 다 표를 이동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제야 전문가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경기 수원 근선구을 김진표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와 정의당의 이병진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각각 30% 정의당은 빼앗지 않았네요. 박재순 후보이구만 사전투표 득표수 17,854표의 30%인 5,357표를 빼앗아서 김진표와 함께 넘긴 거죠. 그러니까 총 조작규모는 5,357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하면 19%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박재순 후보의 30%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보면 19%의 표를 이동시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김진표 당일 득표율 52% 사전 득표율 61% 수원 근선구 의뢰 모든 구민들이 완전히 그냥 정신이 돌아버려도 이렇게 사전과 당일에서 무려 9.5%의 격차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원하는 대로 뭡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의심하는 거죠. 개헌 안 해가지고 매번 5년마다 골물이 안을 게 아니고 한 8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그냥 그렇게 개헌 안 해가지고 그냥 해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죠 돈 되고 남으면 불이건 먹은 다 해 먹는 거 아닙니까 왜 김진표는 개헌을 추진할까 선거 공정성 확보는 가능할까 불가능한 이야기도 현재로서는 대통령도 의지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가는 길은 뻔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될 것이고 현재 수준은 뭡니까 자유조작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뭐 보겠습니까 좌익공화국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를 바꾸어 가지고 권력을 장기 연장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 좌익들이 추구하는 게 뭐 딴 게 있습니까 소련이든 북한이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중국이든 태자당이든 무슨 뭐 상하이당이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왜 추구하겠습니까 장기 집권을 왜 추구하겠습니까 선거를 왜 만지겠습니까 우리들끼리 잘 해먹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정권 비리 가운데 태양강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환경부 여러분들 무슨 프로젝트 다 뭡니까 우리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또는 공돈이니까 그래 소수가 부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도 그게 유착해 가지고 뭡니까 뜯어먹겠죠 막 그런 거죠 그냥 주문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뭡니까 그러니까 탁탁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낸 비밀을 재야 전문가가 이렇게 밝힌 거 아닙니까 너희들 30% 해먹었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먹었냐 동별로 다 옮겼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참가다수 기준은 19% 정도 옮겼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왜 김진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렇게 총대를 맺을까 왜 김진표는 박진 외무부 장관 여러분들 사임안에 대해서 그렇게 총대를 맺을까 왜 김진표는 개원안 추진에 목을 매는가 남으니까 돈이 되니까 우리 편이 남으니까 체세 손손 해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되고 무슨 애국심 때문에 국정 운영의 수행을 원활하게 해서 다 놀고 있네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그걸 정실사회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선거만 지켜있으면 그래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딴 것보다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순수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김진표가 개원안 4년째 개원의 중임안을 하는 것은 그냥 이 선거 결과에 다 있다는 거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장기 집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지금은 조작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부터 대선후보 여러분 경선 공직선거 처음에는 통진당에 시작했지만 암세포처는 퍼져가지고 사회 전체가 뭡니까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선거가 조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고칠 의향이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공공공화국은 결국은 좌익들의 연구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그냥 흔히 보여요 나라가 가는 길이 여기 파로운 말자 남조선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많은 건데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